준비는 되었는가? 나의 게이트 오브 바주카에 너는 당할 것이여 저기에 바쥬카포가 떴다 가볼까 돌줌 바쥬카포가 0개가 나왔어 아깝다 일단 1레벨 만들죠 아..아리라토 여기도 바쥬카포 구매를 좀 해둘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나왔네요 단 하나 어..필요한데 하나는 좀 들었네 여기다 버려둡시다 여기다 여기로 하자 자 그러면 배달을 좀 해볼까요 총 8개 정도 배달을 10개지? 10개 배달을 해야 되는데요 10개 배달을 해야 돼요 어앗 쪼옹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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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우리 재배면은 아직 한마리 못먹고있네 지금 민간이 노리다가 쪽박 망한 것 같은데요? 뒤에 짚어가게 되려고? 아! 저기 B임? 엄맘맘맘맘맘맘맘맘맘 여기 B야? X임 X임 죽고싶지않은 재매맨에 엄청난 몸몰이기구만 다 가져왔죠? 없죠 이제? 없고, 저기 누가 황금, 골든, 마주카를 버려놓고 팀을 찍어놓으셨네요 내가 가져와있구만 어 뭐야? 아리가또 내가 쓸게 누구지? 나같은 놈이 한 명 더 있나?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도둑이라뇨 무슨 소리입니까 킹을 찍었으면 킬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 써주겠어 내가 더 잘 써줄게 기다려 자판기가 여기 없네요 자판기가 이 위쪽에도 있단 말이죠?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아유 잘못 눌렀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심각한 걸리다 ну 오! 예! 골든밭 축하 1개 더 나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까비 이걸 trucs 여기서 한 여기에 왜 소리가 나고 있지? 레이더가 저기 로켓 모은거 봤다고? 여기 돌아다니고 있던데 봤을거 같기도 하고 오 봤다 봤다 미치 여기다가 설치해두고 갔어 너 봤구나 너 봤구나 너 아 너 사용이 없어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여라 여기도 나오는데 안나왔네 어 여기서도 나올수 있거든요 아 글러보는 쪽가 좀 그런데요 여기 하나 있네 더욱 더 많은 바주카 포워드 난 준비가 되어있다 아 뭐야 아하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이엠 레디 어디 더 바주카 없습니까? 짜투리 바주카라도 좀 갖고가고싶은데 없나 여기 뭐 여기 뭐 없네 준비는 되었는가 내퍼여 준비는 되었는가 나의 게이트 오브 바주카에 너는 당할 것이여 저의 동사들이 하나 comes down 자가 간다 예헤헤ہ 예헤헤헤헤헤 거기서 뭐하는가 내퍼여 빨리가서 안맞으러 가 엇노야 너 봤구나 자식 너 나의 개호바를 자식 노!!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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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딱! 오케이 좋았구요 야 내놔! 미친 내 황공학 바주카 가져갔어! 이 쓰레기녀석아! 아 안돼! 미친놈들아! 예 저리 꺼져 이 돼지야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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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모은거라고! 그렇지! 저리가! 아잇! 아잇! 쌍도덕이 없네! 아잇! 너무하네 진짜! 아잔! 아 귀여워~~ 5 4 3 2 1 발사아아아 tu 간다아아아아아 짝ста악 짝 짜 Spider- Basic 으흐흐흐흐vals 하하하하 ,,, 흐흐흐흠 흐흐흐흐흐흰 흐흐흐흐흐흥 흐흠흐흐흐흐흫흐흫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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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흐흐흵... 아흫 진짜 빠주가 다갖고 가네!! 흫흐흐흐흐흫 아니! 그 만똥 빠주가 어디 갔어? 아!인이 써보지도 못했는데!! 에 Después 아 삼 lawyers 으 으 으 으 으 으 앟 으 으 으 으 으 으 흫 흐흐흐흐흐 기사마라 아 이거 재밌네 흐흐흫 흐흐흐흐흫 하하하하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Quotin TREV TREV 이 tree TRE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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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오아리 파주카를 어디다가 배치를 해볼까요? 여기 C라서 좀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C야 여기다 여기다 야시 아, 아리아도 이라시야마샤이마세, 마이토아리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얌 이라시야마세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, 이 그... 공간터널 같은 거 있어서도 좋겠다 에이펙스에 그... 텔포 생성하는 애처럼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그냥 싹싹싹하고 싶네 히히히히 רב Goes ladies Ú 히히 은 상당히 나쁘지 않네 이거는 설치를 좀 해두세요 리코미가 근데 안보이네 어딨지? 어쩌다가 로켓에 빠진게 된거냐고요? 그냥 뭐 안 써본거 하는거에요 내가 계속 앞장서서 뭔가를 했는데 너희들을 해 이제 아이템 효과 증가 패시브요? 있죠? 이 로켓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패시브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 이 일반 바추카포를 한 번에 두 번을 쓸 수 있다 스튜디오 병력 강렬 곱하기 두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베 와우 오ouve 아 이게 베지터에 장갑도 있으면 정말 좋을텐데 간다 넌 뒤졌다 너도 뒤졌다 나의 로켓 박스 봐라 로켓 박스 봐라 간다 로켓 박스 봐라 로켓 박스 봐라 로켓 박스 봐라 너를 위한 로켓가 이렇게나 많다 이제 다 써야지 그냥 넌 뒤졌다 로켓 박스 봐라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로켓 연 아니 이 자식 로켓 박스 봐라 린게인의 기술력을 느끼게 해주지 간다 다음 어디갔어 다음 간다 다음 간다 일로와 다음 간다 다음 죽었군 길이 죽었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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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